아까 말씀드렸듯이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촬영을 하기 전에 다같이 외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솔라이즈로 외치면 여러분은 에브리웨어를 외쳐주면 됩니다 솔라이 에브리웨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무대 YG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걸그룹 있죠 이름 뭘까요 여러분 베이비몬스터 퍼포먼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솔라이즈 에브리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